현역 육군 중련이 내부 고발을 하겠대. 이런 기회를 그냥 버려. 액수도 조단이고 확실한 물증도 없다며. 시작하시죠. 시작합니다. 어젯밤 결한 시일 동도 1은 15km 동해상에서 우리 동물정수료가 추락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차하고 불레박스는 워낙 수심이 깊어서 불행 중 다행이죠. 내용 시나리오는 조종사 과실 쪽이 어때?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야? 전투기에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목이 날아가는 줄 알아? 노야 노. 조사 결과 강대인은 전날 문주를 했던 사실이 있으며. 방송 잡아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야! 군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핵심 놀이가 빠졌어요. 힘이 없는 정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게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거 같은데? 야! 손 편의! 이거 불타기예요! 너 혼자만 깨끗해? 어디까지 갈 거냐고? 나도 몰라. 네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나? 네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나? 네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나? Crying.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놀 수 있도록.